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장동 개발 방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배당을 인간업체에게 주면 그 혜택을 볼 사람이 숨은 그림자가 보는 경우가 널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법무는 우리가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14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요. 1월달에 1월 1일에 설립을 해서 2015년에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 방식을 뭘로 하느냐. 1조 5천억을 다 이렇게 성남시가 여력이 없으니까 안되고 경험도 부족하니까 안되니까 그거를 위험을 안고 자금 조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민간업체를 끌어들였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를 한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거를 선정을 한 것이다.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되고 나서 이제 성남의 뜰이라는 뜰이라는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 이 개발하기 위한 법인을 새롭게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자는 50%에서 마이너스 한 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에서 플러스 한 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해가지고 공공으로 이렇게 공공주도로 해가지고 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화천대유가 자꾸 내가 알았냐 뭐랬냐 이재명 시장이 알았냐 뭐였느냐 하는데 내가 알 수가 있느냐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이 이게 이제 별도의 법인이니까 형식상의 회사일에 불과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용을 떨 수가 없다. 비용을 제출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시행하는 그런 회사가 필요했다. 화천대유라는 거를 자기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낸 회사다 이거예요 화천대유가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자산관리사 관리회사 겸 SPC 주주인 화천대유를 신설했으니까 자기들이 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내가 이런 식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5,503억이라는 그 이익을 성남시가 확보하게끔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잘한 거 아니냐 애들이 가지고 갈 거 민간에다가 개발할 거 가만히 놔둬버렸으면 애들이 다 가지고 갔는데 내가 5,503억이라도 챙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5,503억을 챙기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허의사실 공포죄로 해서 허의사실 육포죄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고발이 돼 가지고 대법원에 가고 또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무효 의견 내고 하면서 이제 무죄가 났던 것이 바로 5,503억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첫째가 뭐를 설립을 해요? 2014년 1월 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을 해요 설립을 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이제 그게 작업이 들어갑니까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하고 성남시하고 협약을 해요 이때 2014년 15일 그리고 2015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2015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측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에서 그쪽에 있는 주주들이 자기들이 사업시행을 위해서 합의해 자산관리회사 겸 SPC 주주인 화천대유를 신설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알 수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 연표를 그려보니까요 이게 화천대유가 언제 생겼냐면요 화천대유는요 2015년 2월 4일날 화천대유가 설립을 합니다 설립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게 아니에요 화천대유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가 2월 13일날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3월 26일날 사업체에 접수를 해 가지고 애교에서 3월 27일날 선정을 해요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가 6월 10일날 6월 10일날 우리가 아는 천화동인이 있잖아요 천화동인 이게 이제 설립이 됩니다 6월 10일날 천화동인이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9일날 7월 9일 7월 27일날 7월 27일날 성남의 뜰이 설립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성남의 뜰이 설립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 그네들이 합의해 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합의해 가지고 화천대유를 만들었다 라는 화천대유를 이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 라는 주장에 뭔가가 어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화천대유는 분명 그 2월 4일날 이루어졌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공고 이전에 2월 4일날 이루어진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러고 나서 입찰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미 화천대유가 컨소시엄에 컨소시엄에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때의 컨소시엄의 이름은 성남의 뜰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서 6월 10일날 천화동인이 딱 설립되고 그 다음에 성남의 뜰이 그 다음에 성립되고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천대유하고 천화동인하고 성남의 뜰이 전화번호 주소 팩스 이런 것이 다 같다 같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성남의 뜰이 먼저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시행사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천화대유를 하천대유를 이때 만들었다 하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러잖아요 일을 해줘야 되니까 일을 해줘야 되니까 페퍼컴퍼니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일할 직원들이 있는 회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남의 뜰에 투자자들이 합의해가지고 화천대유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 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미 화천대유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입찰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만에 입찰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천화동인이라는 또 이렇게 1호부터 7호까지의 이 주주들이 새롭게 생긴다 이겁니다 새롭게 생기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남의 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래서 아 이게 한 몸이구나 그러면 결국은 하천대유가 큰 몸통이구나 하천대유가 몸통이니까 하천대유의 설립자가 그러면 그 사람이 몸통이구나 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언론인이란 말이에요 언론인, 언론인이 디벨로퍼가 아니잖아요 이 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 사람 뒤에 또 누가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이 저절로 생기는 거는 합리적 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억측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또 어떤 의문을 들게 되냐면요 2014년에 이전의 일들이 이게 좀 애매해요 2009년에요 2009년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입찰 공고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월 15일날 2월 15일날 이때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인 그 사람이 자진사퇴를 해요 자진사퇴를 하고 이때 기획본부장 했던 그 사람이 문제 인물 핵심 인물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직무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무대응을 해요 직무대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렇게 직무대응을 합니다 직무대응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이게 사업자를 선정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언론 뉴스 보면 실무자하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 시점에 이제 7월 5일날 7월 9일날 이때 2대 이제 사장이 취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업자 선정이 이 기획본부장인 이 핵심의 인물 그 사람이 하게 됐다 이겁니다 사장 직무대응으로서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기업 건설 상무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009년에 분당의 어느 빌라 재개발 재건축인가요 재건축 조합장을 했대요 조합장을 했는데 그때 바로 그때 지금 어느 정치인 하고 이렇게 서로가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뉴스를 또 보면 언론 기사를 보면은 시장에 선거 나오려고 할 때 그 사무실을 찾아가가지고 찾아가본 적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언론 뉴스도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이제 시장으로 선임이 됐을 때 취임을 했을 때 그때 뭐죠 건설 본부 건설 부분 간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성남시 공공기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돼 가지고 결국은 도시개발공 성남도시개발공사 계획본부장을 하는데 이전에 또 지방의회 지방의회 회의록 성남시 지방의회 회의록에 보면 2014년 10월에 있었던 지방의회 회의록을 이렇게 보면 그 문제의 핵심 인물이 2014년 그러니까 바로 이 이전에 2014년 이전에 한번 사직을 했는가 봐요 사직을 했는데 다시 또 이 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처리했느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사장이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전체적인 설계를 짰던 사람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함유적 의심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확실하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은 뭔가 확실한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내가 뭐 개발을 할게 개발을 할게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뭔가를 공사를 설립을 하겠다 뭔가를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왜 주도하는 부서가 설립이 돼야 되니까 그 그리고 공공으로 다 못하니까 민간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명분은 민간 자본 유치를 하겠다 라는 식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민자하고 뭐든지 해가지고 공공하고 해서 공공이 이게 대주주가 하는 식으로 하겠다 51%로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공주도로 뭐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제 이게 배당이 가버리는 식이 돼 버렸잖아요 공공이 대주주가 대주주보다 더 많은 이익이 이쪽으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구조를 지금 이 대장동 개발 방식에서 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게끔 계약을 했느냐 이게 문제다 이거죠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국가전력 저는 이거를 SNS 글에서 봤는데 저는 그것 보고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전력에 대해서 국가전력에 에너지고속도로를 한대요 뭐를 공약으로 냈다 이겁니다 공약으로 냈으니까 이게 아기에다가 기후에너지부를 에너지부를 신설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를 40조를 목표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도 마찬가지로 민자하고 민간자본하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부하고 에너지부하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하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구속도로를 국가주도로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플러스 알파 배당이 그러면 민자가 가져갈 배당을 또 이런 식으로 가져가 버리면은 뭐 사업을 벌릴 때마다 삽 하나씩 벌릴 때마다 민자가 먹을 것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자 이 부분들을 화천대유 같은 사람들로 다 채워 넣어 버리면은 채워 넣어 버리면은 벌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를 하기만 하면 다 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화천대유의 이 사건을 확실하게 파헤쳐 봐야 된다 화천대유가 과연 누구 건지 그리고 그쪽에서 쓴 돈이 누구한테 흘러갔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분은 뭐를 공공주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에서 호주머니에 돈 챙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가 그리고 그 언론인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그 언론인은 언론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법조 팀장을 오래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법조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화천대유 이 부근에 그러니까 이게 법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고소 고발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 라는 식의 의문을 들게 그러면은 그 돈이 결국은 법조 카르텔을 유지하는데 돈이 오고 가지 않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사이는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안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도 알게 되려면은 돈이 오고 가면 된다 이거예요 돈이 오고 가면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검찰, 검찰이든지 경찰이든지 도대체 이게 법원이든지 공권력에 대해서 조금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명감이라든지 더 있어야 될 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장사치 같은 그런 칩들리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권위를 이렇게 인정해줄 만한 사람들이 당체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불행이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초동생이나 교수나 건물 임대업자 건물 소유주 그게 꿈이에요 이게 이게 통일시대 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국가가 국격이 확 내려가고 기강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뭐 공급을 건물을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 공급하고 지금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르니까 빨리빨리 공급을 하라며 그러니까 공급해 줄게 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급하면 100만원, 200만원 하겠다 하면 이게 하나 하는데 대장동 하는데 5천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백 개의 이런 화천대유 제2의 화천대유들이 생겨나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이게 문제다 라는 겁니다 내로남불 산성이 고착화 돼 버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돈에 자금력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뿌리는 그 돈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굳건한 내로남불 산성이 돼서 절대 요지부동이 된다 이겁니다 어느 종단에 종권을 가진 사람도 그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부동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